자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빠른 사나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스포츠카? 아니요. 오토바이? 아니요. 사이클?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뭘 타고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린단 말입니까? 이거 타고요. 뭐예요 지금? 저거 지금 새발 자전거 타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새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1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새발 자전거 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가장 구불구불한 곳으로 유명한 버몬트 거리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경기에 수백 명이 참가를 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와 콜로림 좋아요 지금? 와 네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들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뭐 이제 잠깐이지만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이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 어이구 어이구 전부 넘어졌네. 자 우리 어렸을 때 타던 새발 자전거 생각이 납니다.